이동산이 정말 즐거운 사람한테는 너무 행복한 곳이지만 그 아닌 사람한테는 정말 감동스럽거든요. 이런 건 괜찮죠?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를 했죠. 너무 무섭겠다. 와, 이건 이야. 이게 진짜. 세정이 신났어요. 신났어요. 진짜 표정이 예쁘고 보이네요. 가장 무섭다, 넌. 메가 스윙이 어딨나요? 메가 스윙. 아, 거기 있어. 메가 스윙이야. 저도 그래요. 저랑 보면 저거 왜 돈 주고 타나. 아주 좋다. 저거 진짜. 이게 배구에만 있는 거래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최초로 도입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떡해. 지금. 저는 고소 좋네요. 너무 좋아요. 아, 인도를 진짜 좋아해요. 저도 진짜 좋아해요.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지금 그러면서 목에 칼 차는 느낌 아니에요? 사극에서. 잡혀서. 신영이가. им. 힘차게 돌아라. 참자 ^^ 신영이 미cke. 지금 출발 희라율.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울어요. agement의 공师. 헤어컨이. 그래 우린 저렇게 저렇게 타거든요 대부분 오 어떡해 아유 어떡해 우리 시작했는데 왜 울어요? 올라갔으면 안 했는데 안 했는데 울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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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타는 사람이야 잘 타는 사람이야 안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저때는 턱으로 욕 계속 했어요 네! 진짜 욕조사람은 찌지게 됐어 하겠다 진짜 저거 얘는 손놋고 타고 잘 탔다 진짜 진짜 잘 탔다 옆에 사람들도 다 손 잡고 있는데 세전이 안 돼 저 무서운 게 여기 막 와 닿아 미쳐라요? thing 그를 두 few 어떻게 해 저 언니 이렇게 울었는지 모르고 앞에서 엄청 웃었는데 진짜 얄미워서 안 돼 때리고 싶었다 이거야? 하의 정금도 뭐에요Г editors 하지마 아 생각講 너무 묘수gestellt 어머 탁 꽃이가 너무 맛있어 도구기로 진짜 맛있해 주로스도 먹고 닭 꽃이도 먹고 오 감사합니다 지구의 사랑이 이딴 맛이예요 눈빛인데 깻잎도 있는데 네 너무 맛있어요 깻잎 나랑 거 맛있겠다 진짜 아니 저 놀이기구 타려면 저런 거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멈출 수 없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저걸 놓칠 수 없어요 엄청 맙소 할 수가 없어 바로 옆집으로. 바로 옆집으로. 한 집 건너 뛰는데 바로 옆집으로. 망칠 수 없어요. 너무 많이 쐈어요. 저거 놓칠 수 없어요. 한 개는 탔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개만. 맞네. 저거 있었어요. 저거 봐라. 어머. 저거 어떻게. 끊으려.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가. 뒤로 갔다가. 네, 뒤로 갔다가. 이번엔 울지 않을 거야. 조금 쫄린다. 어떡해. 뒤로 갔다가 이제. 네. 어머, 무슨 일이야. 이거 뒤로 갈 때 무섭지. 앞을 보면서 가는 거야. 이게 자기가 떨어질 걸 보면서 가는 거잖아요. 앞에 안 보여. 진짜 딱 나와요. 아휴, 난, 난 못하겠다. 마영준은 훈이 나갔네. 네. 네. 진짜 무서운 명이니까. 소리가 안 나온다니까요. 맞아. 이 분이 그냥 뻑다물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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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시는 거 아니죠? 문 좀 떠요. 문을 못 비추어 봐. 기절하신 것 같은데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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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했다 진룡하셨네 아, 아까만 났네 솔직히 이거 재밌죠? 아, 레이저데네 아, 근데 아깝게 더 무서워 그래, 아깝게 너무 무서워 아깝게 너무 무서워 아깝게 더 사러 가자 저건 심지어 2분 동안 노렸네요 솔직히 아깝게에 비해서는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금방 지나가서 근데 눈도 안 떴어요 그냥 막 눈 한번 딱 감고 뜨니까 끝나고 근데 노리기구는 잘 안 맞는 거 같아 속이 너무너무 울렁거려요 그러면 한 번 더 눈뜨고 타지 말고 아냐, 없습니다 이제 먹으러 가요, 배고파요 대구하면 무조건 곱창을 먹어줘야지 대구치 곱창 꼭 먹어야지 곱창 치즈볼 곱창 곱창이 치 곱창이 치 오, 맛있겠다 또 볼거리가 있어 이거 신 메뉴인데 이거 신 메뉴네 이거 신 메뉴네 즉석에서 소치룩 위에 치즈를 녹여주시는데 이제 대구의 하이라이트집 안지랑 곱창의 거리가 왔어 예스 원래는 안지랑 시장이었어 곱창집들이 진짜 많이 생기면서 안지랑 곱창이 유명하잖아요 안지랑, 그래 그래 여기는 유명하지? 생겨버려 아침까지예요 저도 저기서 한 번 예, 술 마신 적 있어요 사장님 다 그냥 인사하고 가 그게 이유가 그거래 공동으로 곱창을 구매를 하신대 그래서 이제 가격도 다 가게마다 똑같고 거의 차이가 없이 똑같고 메뉴도 거의 비슷하대 여보세요 여보세요 진짜 많다 곱창집 이렇게 많으면 처음 봐 맘창 맘창 진짜 맛있다 운통 곱창이야 운통 곱창 네, 사실 맛있죠 그렇죠 대구 갔는데 안 먹고 올 수는 없죠 왼쪽끼리 첫째, 셋째 월요일 쉬고 오른쪽끼리 둘째, 넷째 월요일 쉬고 소이네 소이네 치즈 불곱창 네, 사실 안녕하세요. 대구 갔는데 안 먹고 올 수도 없어요. 내 연습생 때문에 진짜 한 번씩은 곱창 먹었네요. 한 달에 두 번씩 먹었어요. 곱창을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저 진짜 데뷔하고 처음 먹는 거 아니야? 저는 양말에 한 번 먹었어요. 가족들이 먹어볼게요. 왜 안 먹을까? 나우? 왜 안 나오지? 원래 오래 걸리나 이렇게? 음식이 정장이었는데. 맛있겠다. 맛있겠다. 대박이다. 명장면, 명장면. 명장면, 명장면. 이거 너무 신기하다. 치즈 엄청 많이 옵니다. 저렇게만 먹어도 맛있을 때는 저기다 치즈를 저렇게. 학생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치즈가 들어가서. 그리고 되게 매워 보일 거라 생각하시는데 치즈 먹어보면 그렇게 맵지도 않고. 치즈 불곱창을 먹었는데 이게 대구 곱창 골목 중에 뜨고 있는 메뉴. 저도 치즈는 못 먹어봤어요. 이렇게 치즈가 갈리고 나면 밑에 불을 켜서 밑에 있는 곱창을 한 번 쭉 익힌다는 거잖아요. 진짜 맛있어. 감사합니다. 1인분에 8,000원이에요? 네. 진짜 저렴하다. 좋아. agua! 次 готов facultbrook roots tricks 한글자막 by 한효주